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언어조탁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참 글을 맛깔나게 잘 씁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약점을 쿡 하고 찌르는 짧은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기간 중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준석의 당돌한 발언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멋진 여러 방을 먹였습니다. 한방이 아닙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반박입니다. 제목은 부정하는 자 아니 부정을 발작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소제목은 발작충 또 부들부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변에도 민주당도 청와대도 가만히 있는데 이준석은 왜 또 발작정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아주 K-보팅 맹신 음모론자 납셨습니다. 이쯤 되면 K-보팅 교주가 바로 이준석 같습니다. 국민들과 후보들이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 중인 선거 무효소송에 도대체 왜 알러지 발작을 하는 겁니까? 매일 쓰는 컴퓨터도 가끔 오류가 나고 다운도 되는데 뭘 믿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K-보팅이 절대 무오류라고 명신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의욕을 갖고 불신을 하면 국가기관은 이것을 확인할 줄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언제부터 대여투쟁했다고 새삼 대장동 투쟁 운운하면서 부정승거 같아 붙이는지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습니다. 아무튼 저 발작정세는 참 희한한 정상입니다. 선거 부정에만 개거품을 물고 발장하는 것은 너무 웃깁니다. 정말 연구해 볼 문제 같습니다. 뭘 눈에 흙이 들어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선거제도에 의욕을 제기하니 의문을 가지면 제1야당에 축출당한다고요? 완전 파시스트 정당입니다. 당헌당규에 나와있나요? 국가제도에 의심을 갖는 자는 제명하라고? 이게 웬 개소리입니까? 대장동 관련 질문을 했더니 정신병원 끌려간 김사랑씨가 소름도쳐 하시겠습니다. 준서가 변호사인 누나도 기자인 지인도 7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정교무 고수님들도 평범한 시민들인 참관인들도 전부 두 눈으로 정그무를 보고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들 눈알이라도 파날래? 말 못하게 입을 찢어버릴래? 니누에 흙을 집어넣는 게 낫겠지? 이렇게 아주 도저히 저로서는 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혹한 주장을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김소연 변호사가 갖고 있습니다. 제 논평입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발작하듯이 날뛰는 것일까?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이준석도 포함되지만 전번에 또 화태경도 발작을 했죠. 이준석과 화태경조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만 나오면 중앙선거관련도 하지 않는 짓을 왜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화태경이 똑같은 정시를 보였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생쇼를 뿌리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정선거 관련 토론회를 또 그냥 무산시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황교안 후보가 경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몸소 주장하는 글을 동네방네에 또 올리기도 했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작하듯이 그거 없었다 주장한 걸 보면서 세상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노예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저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었구나. 무슨 큰 약을 먹은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로서는 약을 먹었는지 아닌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비밀이 없으니까 밝혀지겠죠. 약을 먹었으면. 약을 안 먹었으면 그것도 밝혀질 거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상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표현대로 발작충들은 뭔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젊은 날 경제학을 배운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아주 뚜렷한 경제학 법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센티브 매터스. 인간의 행동은 인센티브가 결정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인다. 사람은 뭔가 남아야 행동한다는 것이죠. 발작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편 또 다른 김소연 변호사의 명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명문은 도덕질한 자는 절대로 도덕질을 한 번으로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질을 해본 사람들은 계속 도덕질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도덕놈이 도덕질 한 번으로 끝내는 거 봤습니까? 제목입니다. 이 아이들 작업하고 있네요. 언론 작업 밑밥 깔기 중인데 경선 부정 여론 찍어 눌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명불허전 새 보수계 집단 발작 정시에 보이시나요? 윤캠프 콩캠프 원캠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전당 때도 이렇게 갑자기 언론 작업하고 훅 하더니 이준석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승민이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 것 같습니까? 도덕놈이 도덕질 한 번 하는 거 봤습니까? 성공하면 반드시 또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아주 그냥 쿡 찌르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준석이 왜 갑자기 발작 정시를 보이는지 대략 전체 전모와 배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김소연 변호사의 예리하고 날카롭고 촌철살인에 당할 정도의 그런 시사 진단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